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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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백한 정치 탄압의 경선 개입 이라고 본다 여러분 어때요 그거 아 정말로 아니 페이스북에다가 누가 공무원 있었으면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그 페이스북 쓰던 전화기라든지 컴퓨터 찾아보면 되지 왜 시청에 인사기록을 지집니까 에 미지사 하는 사람들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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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어때요 그거 아 정말로 아니 페이스북에다가 누가 공무원 있었으면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아 아 음 으 그저 뇌물소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. 박근혜를 파면한다. 박근혜 박근혜